오늘은 베트남 로컬클럽 한번 가보려고 왔어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분위기 이래요 8시 오픈 하자마자 찍어보려고 와가지고 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가기 앞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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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면은 2층도 있어요. 2층 어떻게 하나 볼게요. 이렇게 2층도 있고요.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픈하자마자 와서 사람이 없는데 2층에서 이렇게 앉아서 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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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